이때문에 저렇게 오빠처럼 그렇지 에너지가 있으면 내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단 말이지 와우!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네! 이것도 뭐야? 아우 안녕하세요 어머! 나 질라도 준비했어요 윤섭이 오빠 콩 먹어요 우리 윤섭이 오빠 나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손 안 씻는데 감사합니다 평생 손 안 씻기로 했는데 모르겠어요 며칠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야 쌀이네 어머 나 또 쌀까지 받았네 쌀도 받고 꽃도 받고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침 이렇게 쌀 받고 와주셨네 아침이야 아침 그러면 일단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네들리 한 곡 달려갈 건데 여러분들이 준비되신 만큼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달려갈까요? 네 달려갈까요? 어차피 이 시간 지나가는 거 같이 즐겨야 할지 뭐 하겠어 여러분 신나게 박수 항상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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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! 지원이! 근데요 안 돼 날들고 떠나면 안 돼 지원이! 이렇게 모든 날 전래 버릴 순 없어 지원이! 그때만 가와 모든 걸 잊고 떠나봐 지원이! 지원이! 그리 뒤로 가서 후회를 할 거야 희한 고마워요 속엔 너의 힘이 불러도 같이 볼 수 없는 사랑한 사람 아 아 아아 사랑아 나를 두 번도 받아 같지만 나만 두고 달려버든 다시 나를 찾지마 아아 언젠가 그대는 나를 찾는다 해도 그땐 내 왼손을 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와우!